이 상큼한 지혜의 목소리 한 번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않는 노래가 많지 않았는데 너였다면 한 번 불러 볼게요. 왜 너에게 그렇게 어려울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 하나의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거네 고단했던 하루 나는 꾸물고도 아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네 하루가 되면 알아 너도 나만큼 온도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돈 등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감사합니다. 정수만 님이 수정해 주셔서 정수만 님 너였다면 불러주세요. 다음은 성큼 발랄한 지혜의 목소리로 내가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